지난 7월 부산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탈출했던 베트남인 선원 4명 중 3명이 붙잡혔습니다.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광역단속팀은 4구 감천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도망친 뒤 밀입국 상태로 불법 취업에 일해온 베트남인 39살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7월 4일 새벽 육상까지 헤엄쳐 달아나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건설 현장 등에 취직해 일했습니다.